설렘을 선사하는 배우 이세영의 여신 미소가 포착됐다. 7일 이세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자제품 브랜드 홍보와 함께 비하인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쇼룸인 듯 보이는 거실, 주방 등에서 일상의 한 풍경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흰색 상아의 세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아래로 묶은 채 호수를 취하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침대에 엎드려 턱에 근체 밝게 웃고 있다. 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가 하면 벽 뒤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미소 짓는 이세영의 아름다운 모습과 주먹만한 얼굴이 눈길을 끈다. 화려한 조명 없이도 빛나는 이세영의 미모가 공간에 잘 녹아된 모습이다. 특히 이세영은 쇼트 성장을 입어 세련되고 고급진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다. 클로즈업된 사진도 눈길을 끈다. 이세영 특유의 청량한 비타민 미소와 우아한 매력이 돋보여 회의심을 살리게 한다. 한편 이세영은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KBS ETV 새해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배우 이준기와 호흡을 맞춘다. 이세영은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KBS ETV 새해 월화드라마